다 안 맞아요. 제가 주장하는 건 대중보살 운동을 전개하라. 대중보살 운동도 좋지만 대중 전체가 보살대전 운동을 전개해서 절 자체를 승속을 타파하고요. 어차피 지금 승려가 신자들보다 제가 봤을 때 공부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걸 권위로 누르고 있지. 이미 안에 까보면 제가 절에 가서 만약에 급수 점검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답이. 신자들이 높은 급수 나올까요? 스님들이 높은 급수 나올까요? 알 수 없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가보면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권위에 매일 필요 없고 자기는 진짜 자기 구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 산으로 가는 게 더 잘하는 신자를 공부 안 한 스님이 지도해서 산으로 같이 보내버려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선하다가 몸이 사라졌대요. 가서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잘못된 산매야. 밑도 끝도 없이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수행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넌 틀렸어만 자꾸 하니까 이쪽도 같이 산으로 가는 거죠. 급수 높은 사람이 멘토하는 겁니다. 제각원, 출각원. 그냥 거기서 숙식하시면서 수행하시는 분인 거고 절살림 맡으신 거지 그분이 멘토가 되려면요. 도를 닦아야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불교 일에 찰 책임이다. 도를 닦아야 멘토링을 하죠. 아라한이 돼야 원래 예전 초기 불교는요. 성자들이 승가를 구성했어요. 성자를 하려고 그러면 열반이라도 일단 채득해야 돼요. 아라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다원 이상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승가라고 봤어요. 처음에. 대승 불교에서는요. 일지에서 십지가 원래 정확한 승가입니다. 거기 보살들이 승가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출재가를 단순히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한 사람이 승가죠. 열반을 증득한 사람. 이쪽은 참나를 증득한 사람들을 승가라고 부른 거예요. 내용에서는. 겉모양만 보고 머리 깎은 사람이 승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 내용들을 써놔요. 어떤 사람이 승가인가. 승가에 해당되나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원형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원형으로 돌아갈 때 보살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승속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육바람을 닦는데 승속이 어디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목표로 했으니까 숲에 들어가서 사회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열반에 더 가까이 간다고 봤겠지만 육바람일은요. 승속이 없고 오히려 우리 세속에서 육바람일을 더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계정 교육원장 하신 분이 칼럼에 썼잖아요. 우리 승려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보살도 못 하니까 재가자신자들이 보살도에 전념하시라. 아예 현흥스님이 밝히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인들이 육바람일에도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절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도 정치권 못지 않은데 거기도 육바람일 닦는 좋은 수련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바에 보살도 하자는 거예요. 승속 가리지 말고 보살도 하자. 그러면 진정한 정화운동이 될 겁니다. 양심에 입각해서 정화운동을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게 단순히 불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교 신자가 있고 불교 문화가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교만 만약에 진정한 보살운동을 새로 시작하면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갈 때까지 갔을 때 미천타 드러났을 때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이제 뭐 더 가릴 것도 없다. 사기 칠 거 없고 여기서 시작하자. 그래서 이 육바람일로 육바람일로 어떻게 다시 보살로 거듭나는지 보여주자 하는 심산으로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신다면 산에 가서 화두 잡고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세상을 맑게 하는 아주 그런 영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발전소 역할을 각 사찰이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